인플레의 방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노후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적인 거죠 인플레 방어가. 오늘 제가 보도를 보니까 조선 경제의 아주 참 멋진 표현이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본인이 연금과 같은 그런 정해진 명목상의 그런 소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참 제한적이죠. 이제 보니까 경미한 사례인데 한번 못난이 과일을 검색하는 맞벌이 40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 국민 물가는 2년간 8.9%가 뛰었는데 가계 소득은 6.9%의 증가에 거쳤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의 구매력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59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021년도 102.5보다 8.9% 상승했습니다. 아마 물가가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가가 치솟았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계의 평균 실질소득은 물가 상승률 맹목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 빼야 실질임금 상승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임금은 2% 감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덮치고 난 이후에 화폐의 공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급등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맹목임금은 정체가 됐으니까 실질임금이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됐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최근 2년간 국내 맹목임금 실질임금 맹목임금은 7.5% 올랐는데 물가가 여러분들 8.9% 올려놓으니까 실질임금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네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의 요즘에 고물가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물가 상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우리는 뭐 그런 문제는 아직은 없지만 하폐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거죠. 정치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고물가는 정치하고는 직접 연결된 건 아니죠. 아닌데 며칠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승의보 특파원이 직접 아르헨티나에 체험하는 거. 아르헨티나에서는 달러화로 이런 보수를 지불받는 자기와 같은 특파원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폐소로 이름들 공급을 지불받는 사람들하고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르헨티나가 살인적인 물가였지만 동시에 달러화를 받게 되면 아르헨티나의 하폐인 폐소가격이 워낙 빠르게 이름들 하락했기 때문에 자기 달러를 가지고 더 많은 아르헨티나의 폐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그걸 상세하고 남았다는 이야기죠. 아르헨티나 특파원 말씀은. 그런데 밀레이라는 친시장적인 그런 대통령의 아르헨티나에 등장한 다음에 그걸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폐소화의 하폐가치 하락이 둔화가 되면서 조승의보 여름떨 부에노스 아일레스의 특파원도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과거처럼 달러를 가지고 더 많은 폐소화를 교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물가가 진행되니까 일반 아르헨티나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됐다는 내용을 이렇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생생한 포퓰리즘의 쓴맛이라는 내용을 서유건 특파원이 보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멋진 사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것처럼 레바논도 또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레바논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레바논 내에서 미국의 달러화로 봉급을 받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레바논의 리라화로 이름들을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물가가는 천명부지로 뛰고 리라화는 하폐가치에 추락하니까 달러와 이런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리라화를 많이 받으니까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물가로 상세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두 개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안정적인 정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 기록하게 되고 하폐가치가 추락하는 일을 경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나 국가가 경제 위기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 고인플레이션에다가 고환율, 하폐가치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나 레바논 사태가 왔던 것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는 안정적인 정치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가 자기들 마음대로 통화를 정발시키거나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선거제도에 참전권을 이렇게 박탈당하게 되면 자연적으로는 뭐가 연결되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고물가하고 자국하폐같이 추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한 2, 3년 사이에 고물가하고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사례지만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물가가 되더라도 본인 자산이 달러와 자산을 좀 갖고 있으면 조금 낫겠죠. 마치 달러와 달러화를 봉급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달러화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선거를 잘 지켜가지고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국민들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생활이고 경제고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죠. 터키도 가면 뭐 하폐가치가 하폐가 추락을 많이 해가지고 하폐가 뭐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특히 이스탄불에서 공항까지 가가지고 팁을 줬는데 너무너무 운전사가 이런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도 반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병호 박사님 방송 이야기하면 유튜브는 거짓이고 돈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방송은 다른 유튜브들에 비해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세가 어떻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저는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 자연인으로서 독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심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세를 추종하는 또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수준이. 그렇게 또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쓴소리지만 독자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각자가 다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보지 않습니다. 원래 성향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사안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누가 누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국의 물가를 보고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겪는 특파원 이야기를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대부분 안 하지 않습니까 머리 아픈 이야기니까